얀손 그래 쉬어라 더비 승격 경쟁에 뛰어들다 산체스구나? 수월해지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에스라그 뜨길래 에스에이라 뜨길래 수월해지는 줄 알았어요? 읽고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 리즈 모스 포기 맨유 간신히 무승부를 기록하다 리즈가 절정의 플레이로 승리를 안았다 벨리 더글래스가 아주 화려하겠고요 왼쪽은 아직 우리가 잘 먹고 있네 클리츠가 문제야 클리츠가 클리츠가 뭐가 문제지? 무려님 안녕하세요 베니 청보가 없네 에르나스 부상 입었어? 또? 너 진짜 왜 그러냐 얘가 에이스인데 우리 못 쓰고 있어 지금 계속 부상 입어가지고 얘가 지금 능력치 보세요 개인기 17이잖아요 스루패스 선호 정확한 슛 휘어차는 슛 공기태포쇼 선호 양쪽 측면에서 중앙 침투 완전 좋거든? 이게 다 좋은 거야 휘어차는 슛 정확한 슛 다 좋은 거거든 이거 근데 못 쓰고 있어 계속 부상이라 와 얘는 계속 부상이야 8월달에 무릎염자 9월달에 무릎인대 부상 5주짜리 10월달에 발목타박상 좀 쓸만하니까 23 세필 때 윈지데이랑 23세 이야 이거 지금 넣었거든 2군 경기에 하 에이스인데 못 쓰고 있다니까 지금 쟤를 이거는 어디 멘토야? 음 공격수 공격수에 붙으면 좋은 능력체예요 정확한 슛 선호 이런 거 휘어차는 슛 선호 가마 차는 거거든요 트위더를 해야지 루피 릴로 데려올 거겠나? 루피 릴로 데려올 거겠나? 슛 선호 수빈 수빈 투턴하고 가라 이틀 결정이니까 쓸 수 있겠지 부상 심하다니까 너무하네 진짜 맞아요 너무 너무 다 잘 다쳐 아까 맨유 부상봉동 맨유 뼈대만 남았어 맨유에 뼈대만 남았다고 나왔어 한번 뛰고 이번에 경기 못 뛰니까 경기력 올린 다음에 쓰려고 했는데 33살만 돼도 얘들은 죽을라 그래서 아구에르도 나왔네 아구에르도 아까 부상 입었었는데 어 봐라 4월달에 무릎인데 5주짜리 9월달에 찰과상 10월달에 발목 염좌 똑같은 10월달을 며칠이야 2일날 염좌 25일날 오금부상 훈련중 훈련중 부상 아니 경기중 부상은 뭐 상관 없는데 그렇다고 치는데 훈련중 부상이 너무 많아요 FM 옛날에 좀 문제가 부상 문제가 됐던 거는 경기하다가 막 태클 당하면 부상 있고 이런 거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아마 패티됐을 거야 근데 지금 훈련이 어떻게 훈련 어떻게 짜는지 몰라도 훈련중 부상 훈련을 되게 약하게 하는 거 같아도 훈련중 부상이 많아 턱을 박살냈다니까 훈련하다가 참나 루피가 지금 잘나갔 한창 잘나갔었는데 우리 루피가 잘나가다가 턱을 부상 한번 입고서는 지금 커리어가 지금 툭쭉 떨어지고 있어요 폼이 아니 루크 에일링이 올리고 있어 지금 올라갔잖아 10위인데 루피 루크 에일링은 포메이션 변경 실패했고 베르디 마베아가 성공했고 델러스 출장 시점 실패했고 약속 기간이 있어요? 며칠까지 하겠다고? 얀손 출장 시키지 않음 아 이거 휴식은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4일이나 해야 되는구나 얀손 넣으면 안 되겠네 내가 추장 시키지 않는다고 했거든 델러스랑 얀손 델러스는 모르고 추장 시켰네 5칸의 사이즈 쿠폰은 승격 맨유한테 야산이 좋네요 안데르손 얜 누구지 아바메양 아 오바메양 첼시가 졌대 봄머스한테 승부차기 끝에 졌네요 알른소가 넣는데 봄머스 뜻밖의 승부차기 승 위건 원정 웨스트블룸 원정 브리스톨 홈 레딩 홈 세필드 홈 세필드 원정 브라우니 2위 어 나 월간상이야 이달의 감독이야 5경기 동안 4승 아 월간 이달의 감독을 받아보는군요 승률 80% 감독 투수 240점 3대0 2대1 0대3 2대1 1대0 월간상 월간상 먹었어요 엄마 하나 상 먹었어 피파에서 피파상 먹었어 저거 뭐라 뭐라하나 보자 애들이 큐디가 10월에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활약을 했고 인정받아 마땅해 최근 게임에서 정말 뛰어난 관리능력을 보여줬지 그냥 하는 소리인데 큐디는 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큐디가 이상을 받았어 좋아 좋아 이제 중안문제로 돌아가자 잡는다 내가 너 악플러로 어 고속 PPT 땀다 PPT PPT 따서 한다 라크롬 라크롬 분위기가 여전히 나빠요 그쵸? 10위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게 전수들을 일찍 적용했으면 선두권일텐데 맞습니다 4231을 했었어야 돼요 쓰읍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6에서 7주 부상이야? 훈련하다가 아 흠흠흠 야 위건 16위 우리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한 수 서보를 넣고 좀 쉴까? 아니다 이거하고도 한 달 일주일 경기 또 있네 우리가 다 컷경기 다 떨어져가지고 발목 결정 결절 골절 발목 골절 발목이 날라갔네 아 파블로는 안되겠다 쉬어라 그냥 집에서 쉬어라 경기장 나오지 말고 자꾸 자꾸 오지마 루피 한번 써볼까요? 브라운 중미 오카네 한번 써보고 필립스 써보고 엘링 얀손 내가 누구 쉬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어 어 누구 쉬게 해준다고 그랬지? 잠시만 이거 약속을 볼 수 있는 데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약속? 아까 약속 창이 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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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이 아까 있었는데 어디야 오기가 모르겠다 어떻게 들어갔지 아까 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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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슨을 내가 쉬게 해준다고 그랬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아 여기다 약속 사이즈는 쓰라는 거였고 5칸에도 쓰는 거였고 이걸 약속창을 누르면 약속이 들어가나요? 아닌데? 선수 다 약속이 다 있었는데 이 안손을 내가 시계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굳이 안손을 시계해준다고 했던 것 같아 파스카네 파스카네가 제일 낫죠? 피어스 젠킨슨 오랜만에 서브즈 한번 돌리자 클리치 클리치 사무엘을 여기다 돌리고 빨간색이야? 안 되겠네 클리치 파워블로는 안 되요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사무엘 바꾸면 되죠? 브라운이랑 왼쪽은 왼쪽은 달라스 여기 갈게요 로버츠 뱀퍼드 뱀퍼드 필요 없고 다글라스 공 공 중 수 수 수 오케이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라 골을 넣어 다오 장악해지길 바란다 탄탄수미가 먼저 보여줘라 어 어 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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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패스 폼이 나오나요? 아우 위건이다 위건 위건은 이겨줘야지 아이씨 나이스 태클 나이스 깔끔한 태클 어 헬진 돌파 좋아 피어스 패스 브라운 브라운 아 리블듬볼 그냥 올라가네요 위로 코너킥 아 스트로잉 흠 흠 흠 흠 흠 막아 나이스 헤딩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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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해 압박해 나이스 나이스 브라운 사무엘 크리치 나이스 패스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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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는 루피 홈런 홈런 말로 말로 홈런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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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태클인데 위험한 태클인데 정광희 태클 어 뺏었습니다 패스 루피 제가 때리겠죠 아우 아 이런 쑥 빵 루피가 좀 넣어줘야되고를 톰피어스 괜찮대요 네 여기 부상 3명 당했어 벌써 여기 부상 3명 당했어 벌써 한 명 당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전반에 유어시팅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왼쪽에 절물을 잃었음 운이 없었다 이건 유어시팅이 많은데 안 들어간 거 운이 없는 거고 잘해줬다 침착하게 탄탄 수비를 감탄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왼쪽이 조금 톰피어스 대신에 더 걸어서 들을까요? 시간 좀 볼게요 왼쪽이 너무 공격력이 떨어진 어 헤리슨 헤리슨은 잘하는데 윙백이 조금 피어스가 좀 안 좋은 거 같아 적극적이 가담이 잘 안된다 오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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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죽여 너 어 아직 양대형이니까 괜찮나요? 네 우리가 왼쪽이 좀 잘 왼쪽이 잘 안되네 제가 교체 먼저 썼고요 제가 교체 먼저 썼고요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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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후 킬럴뻔했어 베리가 들어가자 톰피어스가 부상이라 잘 아폼이 안 나오는 거 같아 베리 들어가고 루피는 한번 써볼게요 믿고 써볼게요 우선은 네 피어스만 격려 오 나이스 아 위험하게 자꾸 세트플레어 하네 나이스 아 블랙맨이 잘했는데 초반에는 막 그냥 놓치더니 지금 잘해 수비 블랙맨이 7.2점이야 평점이 올라가고 있죠 브라운 부상이네요 씨 잠시만요 흠 그럼요 사무엘을 아 우측에 알리오스키가 델러스 아 타일러 타일러 이렇게 타일러 좀 공격적으로 타일러가 좀 써줘야 돼요 타일러를 어 어 안돼 오 어 아 콜이다 큐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어 이미 들어갔 아 이 정도는 안들어간거야 무팽진인데 지금 아 위건 따위를 못 이기 다고 아 진짜 운이 없다 유어스틱 6개나 있는데 강한 요구 하나 더 쓸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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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톰 피어스 부사 클리치 아무것도 지금 상황이 발생 안해요 추가시간 5분 아무 생각이 없다고? 30초 아이씨 10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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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브 치는게 잘못인가 아 아아 이건 큰데 타격이 재수가 없었어 근데 진짜 재수가 없었어 오늘은 진짜 재수가 없었어 이건 어쩔 수 없다 어 이겼네요 사타곤 2대서 3일 톰 피어스 1대서 이틀 타박사기라 다행이네 그래도 어 리즈 더비가 좀 많이 올라가겠는데 더비가 또 이겼어 버밍엄을 경험을 하아 블랙벌이 올라가고 아스톤필라가 또 떨어졌어요 지루하다 맨유 지루하다 맨유 지루하다 맨유 음산하구만 첼시가 자랑스러워 아 아 무팽진이 또 깨졌네 에르노데스 분도 될까요? 나 이거 안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칠 것 같아 루이스 베이컨은 좀 갔다올게 45분만 아 루피가 안 돼 루피가 루피랑 클리치가 완전히 폼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로테를 돌려야되는데 로테를 못 돌리겠네 쟤들 때문에 저런 경기 이겨줘야되거든 이건이랑 경기는 로테도 로테멤버가 이겨줘야되는데 로테멤버가 이겨줘야되는데 로테멤버가 이겨줘야되는데 웨스터로메시 알비온이 또 이제 10이니까 어 민첩 16 또 더글라스가 2주 결장 나이가 많은 부상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 느낌이